이번에는 이제 스케치업의 태그 레이어죠. 레이어를 2020 버전에서 2020 버전에서 태그 이라고 바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태그랑 레이어랑 같은 기능이고요. 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옵션들도 뭐 다 거의 그대로고요. 음 일단 사용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브젝트 하나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오브젝트 박스를 레이어를 바꾸려면 네 여기 보면 디폴트 트레이에 엔티티 인포라는 정보가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그 태그 하고 이 메뉴를 동시에 봐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 그룹이라는 제목이 있고 밑에 태그 이라고 돼 있어요. 언택이라고 돼 있고 이 언택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언택트라고 돼 있는 이 레이어 그 태그 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태그 레이어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태그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태그에 언택트라고 돼 있는 데서 태그 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 원을 선택을 해주면 이 해당 오브젝트는 그 태그 원이라는 레이어 태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냥 태그 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여기서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보여요. 그리고 눈을 다시 열어주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현재 레이어라는 현재 레이어라는 표시에요. 이 현재 레이어라는 개념 current 레이어 current tag 이라는 개념은 이 작업을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태그를 말하는 건데 포토샵으로 생각하시면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포토샵에서 브러쉬가 그려지는 그 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택에다가 지금 체크되어 있던 이 연필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태그 원에다가 체크를 하고 네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언택에서 만든 게 아니고 태그 원에서 만들었고 얘는 언택에서 만들었죠. 언택에서 네 그래서 어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창에 언택트라는 태그 레이어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 두 개는 얘네들은 태그 원이라고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필 모양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만들면 만들면 이 태그 원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얘는 태그 원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시 언택으로 바꿔 놓을게요. 예 자 언택이라고 돼 있는데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룹 안쪽에 태그 봤더니 언택트라고 돼 있는 언택 메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편집을 현재 태그 원에 찍고 있어요. 그쵸? 이때 제가 여기다가 편집을 하면 어디서 편집이 되는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들어가서 보고 이 면을 선택했더니 언택이죠. 이 면을 선택해도 언택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브젝트가 언택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졌는데 면은 네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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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소속된 언택인데 이 라인 이 라인은 태그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태그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중에는 별로 혼란스럽지 않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표시됐던 애들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작업 중에는 어쨌든 헷갈리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레이어를 감췄는데 왜 라인이 없어지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커렌트 레이어 커렌트를 체크를 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 바꾸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잘 알고 있으면 사용이 되게 좋은데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택트에 그냥 놓으시고 작업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바꾸면 모르겠는데 언택트에 작업하다가 내가 임의로 이 오브젝트를 다른 태그로 바꾸고 싶다. 다른 태그로 바꾸고 싶다면 그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해서 태그 1이나 다른 태그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다른 태그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태그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우선 좀 전에 메시지 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메시지들 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태그에서 그 기본적으로 태그 메뉴에서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연필선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 연필선을 제가 태그 3번에 찍었어요. 태그 3번에 찍고 눈 이 부분은 비저블인데 이걸 가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현재 레이어는 가려지지 않는다. 내가 제가 작업 중인 레이어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 디폴트에 바꿔주시고 여기 안에 이 그 눈을 가리면 이제 가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플러스 버튼은 이제 태그을 만드는 거였죠. 레이어를 만드는 거였는데 지우는 건 이제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그 옵션이 나와요. 자 move contents to default 태그 얘는 current 태그 이거는 이제 이 default라는 태그 이 언택트에요. 언택트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에 간다는 뜻이고 현재 태그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에요. 현재 작업 중인 근데 지금 연필이 어디에 찍혀져 있냐면 그 디폴트 언택트에 찍혀져 있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연필을 태그1에 찍어놨다. 그러면은 current 태그는 태그1 태그1 에 가는 거고 그 move default 태그는 언택트에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애들을 거기로 옮겨주겠다는 그리고 delete 태그 컨텐츠는 delete 컨텐츠는 해당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을 지워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옵션을 체크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돼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앞서 이제 했던 영상들에서 보시면 그 도면 정리할 때 도면 정리할 때 도면 정리할 때 뭐 한 곳에 몰아넣고 싶으면 태그을 만들어서 태그 그 도면 태그 도면 레이어 도면 태그 도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해당 그 태그로 다 옮겨줄 때 이걸 체크해서 OK를 눌러 주죠. 디폴트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태그 만들어서 한번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또는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아예 delete 컨텐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거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옮기시면 태그 지워지면서 이 오브젝트는 넌택트가 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지고 싶으면 Shift 키 눌러서 이제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다시 컨트롤 Z 잠깐 돌아가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조그만 디테일 메뉴가 있어요. 이 그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디테일 메뉴가 있는 것들이 좀 종종 있는데 이걸 눌러 보시면 좀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그 셀렉트 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 레이어 선택하는 거 뭐 그런 기능인데 그거보다는 퍼지 이걸 눌러주면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를 지워줘요. 이걸 눌러주면 지금 보면 레이어 2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죠. 이렇게 쭉 해놓고 퍼지를 넣어주면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를 한번에 정리해줘야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이어를 팩을 쓰다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싹 지웠는데 안 지워진 애들이 있다면 거기에 워가가 들어 있는 거겠죠. 그 들어 있는 애들을 또 찾아주셔가지고 지워줄 필요도 있는 거고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가 있어요. 그 이제 택별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컬러 바이 택 이라고 돼 있는 걸로 클릭을 해보면 어느 레이어에 속해 있는지 컬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주 사용하긴 않지만 네 그래서 유용한 기능인데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 중에 저는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쉬 기능인데 라인 표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진 택을 택 3번에 넣어 놓을게요. 얘는 택 1번 택 1번 자 택 1번에 들어 있는 오브젝트에서 이 대쉬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택 3번도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지금 보시면 얘네들도 같이 바뀌었죠. 레이어가 다르게 택 1번에 있는 애들하고 택 3번에 있는 라인이 다시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레이어 사용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레이어 좀 전에 레이어 사용하면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레이어 사용에 있어서 자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이 color by layer 로 하면 color by tag 로 하면 다 레이어가 언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오브젝트를 만들면 오브젝트를 만들면 제가 아까 current layer 라고 되어 있는 current tag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보면 다운 tag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태그 하나 만들어요. 태그 1번 그리고 이 연필 모양의 current tag을 tag 1에 찍어줘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 color by tag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얘를 마우스 클릭을 해서 Make Group을 해줄게요. 자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Make Group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얘가 핑크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tag 1에 그룹이 되면서 tag 1에 소속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블클릭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원택이라고 되어 있죠. 어 보면 tag 1이 지금 핑크색인데 근데 얘는 언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 스케치업 tag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오브젝트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룹과 안에 내부의 모델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안에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 보면 다 언택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얘네를 선택하고 tag 1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눈을 가리면 없어지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간편한 내용을 그 우리가 의문했던 안에 있는 오브젝트까지 다 tag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 그러면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룹을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얘를 그룹하고 얘를 또 한 번 그룹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룹 안에 이걸 가리면 얘는 안 없어지고 얘는 나오죠. 이런 경우에 제가 tag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tag 2번. 그래서 얘는 전체는 tag 2번에 속하게 이렇게 됐어요. tag 1번을 가리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tag 2번을 가리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걸 바꿈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의 tag에 속해야 된다면 얘 같은 경우 지금 1번에 지정했던 tag이 무력화돼서 2번에 들어가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함이 많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때는 그냥 얘가 박스하고 어떻게 보면 의자 테이블이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례였는데 만약에 이 박스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디테일들이 레이어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다 보면은 레이어가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로 다 나눠서 이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레이어 이 레이어들이 이걸 뭐 이 위에서 태그를 바꿀 때마다 바뀐다 그러면 소속이 계속 바뀌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오브젝트하고 다른 오브젝트가 섞여버리던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태그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 면이 만들어졌던 태그와 그룹 그리고 또 상위에서 또 묶어지는 그룹에 의해서 태그는 하나의 오브젝트에도 여러 개의 태그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두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거는 뭐 처음에 기초 작업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바꾸지 않으시면 돼요. 현재 커런트 레이어를 언택에서 그냥 바꾸지 않고 작업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길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택은 내가 필요한 그룹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사례들을 보면은 택 넣어가지고 가구별로 이렇게 레이어 해서 감추고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울러 택과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택 같은 개념 아웃라이너 하고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은데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아웃라이너의 그 하이라키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비저블을 끄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면 이제 이렇게 히든지오매트를처럼 표현해 주고 여기서도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각각 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그 hide unhide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선택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눈 모양이 있잖아요. hide 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눈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요거 요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hide unhide outliner tag 라고 거의 tag 레이어 쓰는 거는 눈 visible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tag 하고 outliner 그 다음에 엔티티 인포메이션의 어떤 정보들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